같은 제조 공장이라며. 만약 그런 일 생기면 선배가 좀 맡아줘. 수임료는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. 변호사는 승률이야. 짓게 뻔한데 그걸 누가? 내가 개발팀이야. 내부 고발자고. 어떻게 지겠어? 야, 누군데 그래? 대체 누군데 네 밥줄까지 내려놔? 있어. 내가 꼭 지켜야 할 사람.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 내 생일 선물이야? 뭐야, 아니야? 받아요. 로즈팩 리뉴얼 거는 여기서 그만. 쉿. 나 오늘 생일. 나쁜 말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좋은 말만. 그래. 생일 축하한다. 저녁에 우리 집 올래?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생일상이야. 기념비적인 날에 오빠가 빠지면 안 되지. 어쩌지? 나 선약했는데. 뭐야? 내 생일보다 중요해? 무슨 약속인데? 너 회장님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? 시간 늦었어. 이따 다시 얘기해 오빠. 뭐지? 내가 보내면 안돼. 내가 보내면 안 돼. 감사합니다.